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한권으로 끝내는 판매중국어 실전편 강의를 하게 된 이한님 강사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 기초편에서도 한권으로 끝내는 판매중국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이번 실전편에서는 정말로 실전에서 잘 응용할 수 있는 말들을 가지고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뒤에 한번 보실게요. 아, 이런 사진들 보시면은 많이 익숙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바야흐로 중국인 관광객 특수시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동이나 동대문시장과 같은 곳은 물론이거니와 학교 근처 그리고 또 집 근처만 사실 저희는 집 근처만 가더라도 중국인 관광객, 유커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듯이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할 정도로 중국어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또 이런 중국인 관광객도 유커가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이나 또 민간에서는 유커 유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즉 중국인을 대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중국어 능력도 더 많이 요구가 되고요. 또 직접적으로 아, 내가 중국어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한건으로 끝내는 판매 중국어 실전편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중국어가 이제 필요하게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목표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어요. 판매와 서비스의 달인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했는데요. 저희 책은 총 12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한 과의 두 강의씩 나눠서 총 24강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는요. 각각의 매장, 백화점이나 상점의 매장들도 들어가 있고요. 또 식당, 공항 내의 식당은 조금 특이하겠죠. 자, 그런 데서 쓰이는 말들도 배울 수가 있고 또 호텔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호텔에서는 어떠한 말들이 쓰이는지 이렇게 각 판매 상황별, 또 매장 상황별, 또 장소별로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랑 어휘를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어휘와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회화를 구성을 해볼 거거든요. 자, 그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은요. 24강 동영상 강의 따라오시면 판매 서비스의 달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밑에 줄 보시면은요.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면서 실력을 한 단계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초는 사실 저희 기초편에서 입점에서부터 퇴정까지 이어지는 말들, 간단한 표현들을 배워봤거든요. 거기서 기본기를 쌓았었어요. 발음도 익혀보셨을 테고 정말 필요한 말들, 필수 용어들과 그리고 필수 회화들을 한번 배워보셨을 텐데요. 이번 저희 실전편에서는요. 그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아, 이 발음은 이렇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를 할 거고요. 또 기본 어휘들 있죠. 예를 들어서 환인, 꽝린, 만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들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 조금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발음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정말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저희 공부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24강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기간이요. 그래서 저희 단기간 또 효과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고자 해요. 자, 저희 공부는요. 동영상 내용은 일단은 교재를 바탕으로 하고요.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는 거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부분을 보충 설명해드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주요 구문을 파악하는 것을 드릴 거예요. 주요 구문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샤아취 아, 방향 보어라는 문장이에요. 샤아취, 내려가다라는 표현인데요.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한국어 표현 회화에서 쓸 한국어 표현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샤아취를 가지고 한국어를 보고선 아, 이 한국어는 이렇게 중국어를 하겠구나 스스로 한번 학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바로 뒤에 나서 어휘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 어휘를 넣어서 한국어를 한번 중작을 해보시고 그 중작하는 게 맞는지 바로 밑에 상황별 필수 회화인 생생회화 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왜 이런 연습 과정을 넣었냐 하면은요. 저희는 사실 중국어가 제2외국어잖아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로 아, 이런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머릿속에서 이제 빠르게 회전을 하죠. 아, 중국어로는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중국어로 말을 하는 거죠. 발화를 하는 건데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사실 중국어 한자 뜻도 알아야 되죠. 읽는 것도 알아야 되죠. 성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죠. 또 더 나아가서는 쓰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생각하고 또 주어, 수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고 또 필요한 주요 구문을 넣어가지고 중작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이 굉장히 길게 돼요. 하지만 꼭 이런 과정들은 거쳐야 되는 필요한 과정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서 중작을 한 다음에 중국어로 말하는 이러한 과정의 연습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러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시간이 계속 단축되면은 듣고 아,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바로 말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조금 더 빨리 연습하는 차원에서 주요 구문을 구문만 드리고 한국어를 쓴 거를 한번 유출을 해보신 다음에 어휘를 배우시고 그 어휘를 가지고선 중작을 하신 다음에 생생화에 와서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말 조금 더 빨리 중국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주요 구문에서 설명한 것을 중요한 거잖아요. 핵심 어법이에요. 그래서 콕콕 설명해서 아, 이러한 어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라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에는 이러한 구문들을 핵심 어법에서 배웠던 것들 있죠. 그것을 싹싹 연습이라는 거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연습을 해볼 거예요. 뭐, 이러한 방향보호 같은 것도 예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 자, 마지막에 마무리 실전 연습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저희 교재에도 마무리 실전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자, 싹싹 연습에서는 그 문장 하나하나씩만 연습을 했다면 마무리 실전 연습에서는 한 대화문을 가지고 거기에서 파트너랑 함께 연습을 해보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 A가 고객이 되었다면 B는 직원이 되어서 또 이제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보다 보면은 조금 더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 마무리로 앞에서 주요 구문이라고 했던 문장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서 이제 매진말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저희 총 24강이 진행이 돼요.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중국어 실력도 많이 늘으시고 아, 이렇게 판매하는 데에서 아니면 호텔이나 시급료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중국어에 자신감이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다 준비되셨나요? 준비해, 하울러마? 아, 준비되셨던 하울러라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 모두 다 중국어를 잘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저희 1강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